목재 운반공들이 오랜 세월 함께 호흡을 맞춘 말들과 나란히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진말과 한교가 되어 목재 운반공으로서의 자존심을 겨룹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손꼽히는 리브르 함흥 진말대. 우승의 조인공은 누가 될까요? 진말의 힘은 물론 그 정교한 움직임의 정도까지 진말로서의 자졸과 그 숙련된 정도를 한자리에서 평가합니다. 4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카엘과 구스가 목재 운반 코스에 출전합니다. 지정된 지점에서 초바퀴의 목재를 못추고 마지막으로 50미터에 달하는 긴 목재의 수평을 맞추는 경위. 오차없이 정교한 말의 움직임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나무들 사이사이로 목재를 옮기듯 장애물들 사이로 목재를 통과시켜야 하는 코스. 붉은색 기둥을 닫지 않은 채 두 개의 초록색 기둥을 쓰러뜨려야 하는 고란도 종목입니다. 침착하게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미카엘과 구스. 이제 볼림복이 놓인 경사문에 지인 목재를 비로 이어 볼림피를 넘어뜨리는 종목인데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국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스. 그만 진장이 풀려버린 걸까요? 구스가 멈췄할 지점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고득점 종목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마친 미카엘. 자신도 꽤 만족스러운 눈치입니다. 이번엔 티누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미카엘.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더 오랜 경력을 가진 출전자들 사이에서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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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o겠습니다. 구석실에서 성령을 장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여기 강력한 마음의 말씀을 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1300kg의 수레를 판이와 내가 지정된 거리까지 휘지 않고 끌어야 하는 정지입니다. 내 힘찬 구령에 맞춰 온 힘을 다하는 판이. 그러나 무리였을까요? 끝까지 수레를 끌고 가진 못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판이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느덧 경기가 모두 마무리 두고 이제 발표만 앞둔 시간. 당당히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친 미카엘도 결과를 기다립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진말 경연대 종합 3등을 차지한 미카엘과 티노.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저 자리에 선 아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날 우승까지 차지한 미카엘. 구수가 그와 함께 이 빛나는 우승급을 받습니다. 참가자 모두 말과 오랜 교감을 나누는 최고의 목재 운방공들이었기에 오늘의 우승이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승의 간격도 뒤로 안 채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단잠에 깊게 빠진 밤. 녀석들의 잠자리를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나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익숙한 내 목소리를 듣고 아는 체를 하는 밤. 내 눈빛과 목소리만으로도 날 믿고 따라주는 녀석들이 있어 나는 이 밤도 든든합니다. 42년 세월 42년 세월 목재 운방공으로 살아온 동안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 곁을 지켜준 녀석들 이제는 내가 녀석들 곁을 지킵니다. 놀아주실 거예요. 투자